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고전 보따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여 여자의 정조를 담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제때 도미라는 남자가 있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사람이 지킬 도리는 아는 사람이었다. 도미부인은 매우 아름답고 절개가 굳어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도미부인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아주 착하지. 아마 도미부인만한 여자는 없을걸세. 도미부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자자였다. 그 소문은 궁궐까지 흘러들어갔다. 백제 제4대 계로왕은 도미부인이 정말 그렇게 예쁜지 궁금하여 도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보아라 여자의 덕목은 정조가 으뜸이지만 아무리 그런 여자라 해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 꿴다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니라. 도미가 대답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아내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옵니다. 흠 과연 그럴까. 조금만 기다려 보아라. 내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와. 내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계로왕은 하찮은 도미가 백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둔 것이 못마땅하여 그를 궁궐 안에 붙잡아두고 측근신하와 속닥속닥 일을 꾸몄다. 도미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시험해 보자꾸나. 내가 내 옷을 입고 내 말을 타고 가서 왕인 척 가여라.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먼저 그의 집에 가서 임금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어두운 밤이 되자 가짜 왕이 도미네 집으로 들어섰다. 도미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조용히 방으로 모셨다. 나는 내가 예쁘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그러던 중에 너를 걸고 도미와 내기를 하여 너를 내 소유로 만들었다. 너는 내일부터 궁중에 들어가서 내 곁에 둘 것이다. 곧이어 도미 부인과 정을 통하려 하자 그녀는 두근거리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태연히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임금님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사옵니다. 마당으로 나온 도미 부인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아, 서방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도미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나왔다. 그때 여종이 다가와 머뭇머뭇 말하였다. 마님,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니 제게 맡기세요. 제가 마님 대신 임금님을 모실게요. 잠시 뒤 여종은 도미 부인의 옷을 입고 조심스레 가짜 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게루왕이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미를 불렀다. 하하하, 내 아내가 절대로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거라 했지. 하지만 내 생각이 들렸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미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도미 부인을 데려오너라. 도미는 그 순간 아내가 아니라 여종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게루왕은 도미가 안심하는 모습이 수상하였다. 왕은 곧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감히 나를 속이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게루왕은 도미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괘씸하다. 아내는 물론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저놈의 눈을 멀게 하라. 그리고 배에 실어 멀리 멀리 보내어라. 다시는 백제 땅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니라. 도미는 질질 끌려가면서 게루왕에게 외쳤다. 아무리 그리하셔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얼마 뒤 도미 부인이 게루왕 앞에 끌려왔다. 역시나 소문대로 아름답군. 벌을 내리려고 했던 게루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한 일은 죽어마땅하지만 나와 정을 통한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 도미 부인은 남편의 일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하게 말하였다.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저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게다가 임금님께서 저를 원하시는데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월경 중이라서 몸이 더럽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모시겠습니다. 게루왕이 허락하자 도미 부인은 급히 궁궐을 빠져나왔다. 이대로 도망치자. 붙잡혀 죽는다 해도 남편을 저버리고 왕을 섬길 수는 없어. 도미 부인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다. 병사들한테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야 해. 도미 부인은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때 출렁출렁 시퍼런 강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한참을 달리던 도미 부인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도미 부인을 뒤쫓는 병사들의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저기 있다. 어서 잡아라. 하늘이시여 저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도미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으며 간절히 빌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바람을 따라 떠내려왔다. 도미 부인은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간신히 그 배에 올라탔다. 배는 도미 부인을 태우고 강물을 따라 흔들흔들 흘러갔다. 도미 부인은 지칠 대로 지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배는 천성도라는 섬에 닿아 있었다. 도미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배에서 내려 흠겹게 발껌을 떼었다. 그때 저 멀리 비척비척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 것이었다. 서방님, 서방님 맞지요? 도미 부인은 한 다름에 달려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두 눈은 멀었지만 틀림없이 도미였다. 아, 당신을 다시 만나다니 하늘이 도왔소. 도미 부인은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백제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 고구려로 가서 살아요. 도미 부인은 배를 타고 함께 고구려로 갔다. 그곳에서는 아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고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들 내외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하늘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할 거야. 그 뒤 도미 부부는 서로 아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 뒤 도미 부부는 델이의 모든 걸 다신을 맞지 못할 거야. 또한 아그네처럼 그들을 다신에 대한 걸 좋아한다. 그 뒤에도 구매하여 그래서 해가 불쌍한 흔으로 가득한 게다. 다시한 아그네처럼 식사일for가 Coldplay에 반응을nal지 못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